오늘 오워드나잇은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다이아몬드 유기재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승부 부대에 섰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6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또다시 가져왔고요. 많은 파트너들하고 함께 또 이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더할라 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. 저는 유산아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의 자유로 경제의 자유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. 유산아는 축복의 선물이다. 유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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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아